2022년 일본인이 뽑은 한국 30대 미남배우는 누구일까요? 주식회사 CM 사이트가 인터넷을 리서치한 30대 한국 미남배우 20명 인기순위 2022년에 설문조사 결과를 직비했습니다. 응답자 수는 전 연령층의 여성 1938명이고 조사기간은 2022년 6월 4일입니다. 일본 여성들이 좋아하는 한국 30대 미남배우 인기순위 TOP20 한국의 30대 미남배우를 소개합니다. 20위 넷플릭스 DP의 정혜인 49표, 19위 시앤블루 이종현 50표, 공동 17위 미스터 선샤인 구동매역의 유현석 51표, 공동 17위 소녀시대 수용의 연인 정경호 51표, 16위 동방신기 박유천 52표, 15위 해를 품은 달의 김수현 53표, 14위 미생의 임시완 54표, 13위 영화 베테랑의 유아인 56표, 공동 11위 박신의 남편 최태준 58표, 공동 11위 KBS 미남당의 서인국 58표, 12위 드라마 인사이더의 강하늘 61표, 9위 드라마 청춘 월담의 박형식 63표, 8위 옷소매 붉은 끝동의 이준호 65표, 7위 투피엠 옥태견 66표, 6위 슈퍼주니어 최시원 67표, 5위 MBC 빅마우스의 이종석 70표, 4위 태양의 후예 송중기 72표, 3위 안나라 수마나라 지창욱 76표, 2위 파친코의 이민호 121표, 대망의 1위 이티원 클라스의 박소준 129표,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카리스마 코리아였습니다.